오늘 날은 포근한데요. 곳곳으로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, 충청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전북과 광주,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. 현재 기온 서울은 6.1도,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특히나 강원 산지에는 강풍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.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기온 대전은 8도, 서울은 6.1도, 대구는 4.5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홍성과 청주가 15도, 서울이 13도, 부산 17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.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.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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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